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민정 매토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떤 종류인가요? 엠로고요. 피중은 12% 5만 9천 원이요. 몇 숫간은. 5만 9천 원에. 저번에 제가 전문가님한테 6만 2천 원 때 제가 상담을 받았거든요. 네. 그래서 12월까지 기다리다 했는데 어제 한 2% 정도 사서 5만 9천 원이요. 지금 기준 그거 상가를 5만 9천 원으로 만들어놨어요. 6만 2천 원에서. 제가 한번 상담 받았거든요. 저번에. 저하고 지금 상담을 하셨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나요? 12월 달 되면 한 7만 원 가는데 12월 달까지 기다리라 했죠. 12월 달까지 기다려봐라. 예, 예, 예. 그래서 어떻게 지금 오늘 또 어제 단가보다는 조금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추함해서 조금 더 해야 되나. 그래서 뭔가 조금 여쭤보려고. 그래요. 일단 엠로를 엠로가 지금 이제 이 회사가 2023년도에 적자를 냈어요. 그렇죠? 네. 적자를 기록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가 매수를 더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. 그리고 제가 12월 달 되면은 매수가까지 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. 네. 그런데 제가 12월 달까지 해서 매수가에 온다고 저는 보통 기간을 얘기해드리지는 않거든요. 이렇게 언제까지 올 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. 보통.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추가 매수에서 단가가 낮춰졌고. 그다음에 지금 이 회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혹시 아세요? 클라우드? 네. 클라우드 사업은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잠재력이 좀 높은 사업이긴 해요. AI도 이제 AI라는 것도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, 데이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은 스마트,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AI를 접목시켜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PC 있죠. PC, 이제 컴퓨터에서 AI를 접목시켜서 컴퓨터를 또 출시를 또 하고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동하면서도 쓸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데이터 서버에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고. 그걸 활용해서 또 이걸 기반으로 이제 AI가 또 돌아가도록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돼요. 그래서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사업이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 한번 적자가 크게 냈어요. 한번. 그리고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뛰어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. 제 생각에는 지금은 기다려보는 게 맞긴 해요. 맞는데. 추가 매수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.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4만 원 정도가 이 자리만 지켜내준다면. 지금 5만 9천 원이니까 6만 원 정도 선에서는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어요.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. 혹시나 이게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4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. 그런데 4만 원 안에서 좀 떨어진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잠깐 떨어졌다 올라왔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또 떨어지면 그때는 다시 올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4만 원 자리가 손절가를 잡아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일단 4만 원 정도 자리를 손절가를 일단 잡아주시고. 여기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가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. 이건 추가 매수에서 더 이상 하지 마세요. 매수가에서 그냥 그냥 빠져나와야 되겠네요. 그렇죠? 맞아요.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